아 뭐랬어 괜찮아 봤는데 똥이 귀엽다, 새지어 바꿨어요 저거, 그거 알아? 저도 그거는 특판지화이잖아요 응, 뚱이! 맞아요, 뚱이 머리 잘랐으시나요? 머리 잘랐다고요? 응 여기 왜 왔어요? 아무도 안 왔어요 진짜요? 안 왔어요? 네 오시, 맛 좀 쩌는데? 네 어떻게 해보세요? 어떻게 했었어요? 도둑었어요? 하하하 고춧가루 진짜요? 진짜요? 네! 저거 안 해요. 저거 안 해요. 아니, 소리가 안 돼 있나요? 음사숙하고. 근데 원래 병원 갔다 오면 빠져야지 정상 아닌가요? 병호밥이 맛있으니까 응? 움직이질 않잖아 맞아 안 움직이고 막기만 하고 아 좋은가? 어제 오랜만에 찍어봐 찍어봐봐 아씨 내가 예습하고 있어요 단물에 찍어먹었어 진짜요? 참 부었다면 김치 먹는거 두꺼운 먹으러가 한꺼번에 공격하는 게 여름이 다 먹으면 뭐지? 두꺼운 먹으러는 다 먹는데 누군가 모두 멍냄는 다 먹는데 어떤 음식이 많으시나요? inet 좀 이따 봐요 으 으